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낮에는 서풍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올라가겠는데요.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아직 다소 쌀쌀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가시거리는 15km 내외로 좋은 편입니다. 4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1.8도, 대전 13.8도, 전주 8.8도, 광주 10.3도, 대구 10.5도, 부산은 12.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 모습입니다. 한편 현재 강원도 영동과 제주도 산간, 일부 경북 내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